헬퍼도 타면 되나요? 네 갑시다 이제 517만 더 얻으면은 랩 4 여기부터 하고 올라갔다가 탈출하기 직전에 요거 까고 가죠 여기부터 하고 yeter 감와 랩 랩 아 맞다 여기 거기지? 이거 유탄이 아니고 무반동을 해야겠네 출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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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걸려 봅니다 다 생생님 오 뭐야 바랍 비쌌 아 뭐야 나 왜이래 다선생이 더블 아 미치 지금 나 그것도 못 뽑았는데 아 미친 아 미친 아 아 아 아 ㅅㅂ 하나 들이박았고 하나 잡았어요 하나 제가 잡았어요 아 씨, 갑작노래 네 잡았습니다 스피어 완전 좋은데 차저...머리 맞으면 즉사네요 아 스더로드 어 뭐야 발 앞에 있었어 우와 라이브 리로드 리로디를 리로디를 리로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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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밖에 안 좋네 스타버드가 스피어가 비앙인게 안가보봐 야포네요 야포? 위에는 구리봉 위에는 구리봉 에어 서포트 꿀꺽이다 꿀꺽이 이불타격 고우 하나 남았다 에잉 에잉 샘플 두개 에잉 행성이 크리에이터가 완전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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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 있다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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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있다 만들어 가시는데? 아 그래요? 아이 나 이거 홈파자 있는 거 보고 속았네 하나 더 남았네? 탕 어떻게 해? 어? 일반 샘플 탕보다 더 중요한 일반 샘플 아 탕 구했어요? 네 피샘플 있어 터미널 터미널 따면은 바로 저기다 터미널 다닐게 어? 잠깐만 넣어가네 응? 터미널 멀려두는구만 어딨어요? 어? 바로 밑에야 오케이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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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터미널 정 League 선발 터미널 ич진 자 선생이 너를 위해 스피러를 가져왔지 요건 처음 해버리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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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 잠깐만 어 그 대가리 맞고 튕겨나왔어 에이 약간 달 느낌 나기도 하고 경찰 때 지나가네 어 세례님 어 세례님 어 세례님 지옥으로 올 준비됐어요 좋아 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바로 들어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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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었네요 차지 차선생이 가셔야 겠지 차선생이 차선생이 여깄어요 하나 같습니다 돌 갈 겁니다 이제 오마이갓 와 진짜 원빵이네 스피어도 한방에 죽을걸요 개틀링은 27초 아 스피어래 외물도 그 그 개도 개도 한방에 죽잖아요 네 그 제일 큰거 물 타깅 로케이션 개틀링 3초 어 어 바로 옆에 벌레굴이다 나 이거 내가 내가 위기를 던질께요 어 운동도야 뭐 수륙탄 룩하면 지지세 넣었어요 네 오케이 나이스 바로 앞에 히키 샘플이 있어서 먹었어요 네 이 앞에 어 여기다가 난 저기 앞에 저기 앞에 벌레굴에다가 벤트리 올래 이렇게 오 네이팜 던졌어요 네이팜 던졌어요 네이팜 던졌어요 네이팜 던졌어요 오빈에 아 오 네이팜은 내가 데미지도 받는구나 아 꽤 따가워 다선생이 이 레이저 맛이 어때 와 이 술탕이 모자라겠네 와 여기 불이 너무 많긴 하다 하나 안들었다 하나 안들었다 하나 안들었다 하나 안들었다 하나 안들었다 잘 모급 콜 여기 하나 나이스 여기 여기 볼 볼 불이 있다고요? 불이 있다고요? 아니요. 내가 연기나 들려 즉석불같아 페로몬 뿜 뿜 뿜입니다 페로몬 뿜 뿜입니다 저 거르는게 그거래 저 그 페로몬 뿜어서 애들 모이게 한거에요 으응 이중은 구간에 승리 부터 대기스 버스 히트 히트 리워딩 네 쓰레님 겟틀링건 가져오셨나? 겟틀링 센틀이 미션이 겟틀링 센틀이라서 백마리 잡힌 백마리 잡힌 열랩이에요 열렸을걸요? 10렙 넘으면 열릴걸요 8렙은 열릴때보다 응 여기 땡이 없네 총알이 없어 아 내 다리 잘 보고 32초 잘 보고 32초 어 그래요? 어 보자 만상인? 네 보자 보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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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좀 찍어줘 찍어놨는데 한 번요 타선생이 있다 불렀어요? 네 파선생이 왜 라곤이 안되는거야? 파선생이 왜 라곤이 안되는거야? 아 장전이 안되있네? 아 미션이 아이고 뭐 오 오 오 오 아 아 선생님 에이 반지를 위한 특별탄 아 으흐흐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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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더퍽커 아들 사선생을 한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서포트 랩핑 어.. 내남도 있어 락온 해야되거든요 아 미친 내 뒤에도 있어 락온 해야되네 받아봤나? 가자 여기도 살아 여기도 걸려 겁나 많다 락온 해야되네 쏘면 쏘는데로 죽어 불있네 공중타격 나이스 불 불질 좋았다 이래서 공중타격이 됐어 공중타격이 됐어 위에서 불이 있는 것 같은데 불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올라가보면 불이 있네 바로 어 안 깨졌다 시작 눈앞 샴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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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님 행추어제 여기 어디를 더 먹다고 어, 이기 샘플 나이스 레이터 업로드 자, 업로드 탈출할 때는 제거 쓸게요 센트리 아무거나 쓸 수 있어 그 헬게 포트 불러 주시겠어요? 네, 오케이 어, 미친 그레님 폼에 죽었어 그레님 말 좀 하고 있어 말하고 쓰란 말이야 아, 미친 어, 미친 도망갈 줄 몰래 아, 미친 내 거 개틀링 센트로 없어졌어 저거가 떼서 터트렸나 보네 아 어, 발사가 왜 안돼요? 어떤 발사약? 총이요? 한이 없구나 제 장전이 안 돼 있구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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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디 달랐어요 오케이 그도 폭격 야호 네이팜 어디서 어? 어? 아유 사생팬이 많으시네 사생팬이 많으시네 아 여기 도블링 센터 있었으네 대박이네 슬레이 좀 던질게요 걔도 레이저 온 걸레 잡는 뜯토야 안 돼 어 어디갔어 아 여기 도블링 센터 아 여기 도블링 센터 발걸음 여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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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이번에는 알까기입니다. 알까기. 알까기. 이번에는 뭐할까. 무반동을 까야겠죠. 역시. 편한대로 하시죠. 유탄하겠습니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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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ies. 응.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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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친 다산생이 아 씨 와 내리자마자 찾아 뭐야 아 홀링님도 오셨구나 홀링님도 판매했네 어 뭐야 저사람 나한테 불붙여 아 제일 멀리 던지는거 달리면서 점프 던지기 음 음 어 음 어 급 한번 볼게요 오케이 아 미친 여기 왜 이렇게 잡벌레들이 많아 보검 어딨어요 부른거 우리는 받으신거 같은데요? 아 그래 오케이 제가 뭐 탄 구하면서 가야지 1분 30초 근데 여기 별 지워진거 아니에요? R은 깠는데 아직 빨간색인데 어 그래요? 하긴 불이 있긴 있었어 불 여기 가요? 갓 돌아가봐요? 여기 3개 이렇게 장면가죠 아 차선생님 마곤이 왜 이래 안잡혀? 으아 샛 샛 샛 샛 오우 야 여기 불이 존나 많다 아 미친 한이 하나도 없어 아우 진짜 으아아 아니 다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불러야겠다 릴드폴 깎고 중원 중원 해드릴게 뭐야 만상님은 어쩌고 다들 여기 와 계시지 심지어 중원은 여기 떨어졌네 중원 불러 드릴게 아 근데 샘플하고 다 져 있는데 지금 아 희키 샘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왔었어? 아 알파게 이거 던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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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벗겨 우븐 어디가고 우븐 나 하나 먹었는데 총알있어요 총알있어요 와리 미니체쟰버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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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을 받으세요 사망자 마지막으로 제가 혼자 뽀개고 올까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아 네네. 네. 저희는 바로 캠프포프 데이터블로 날아갑시다. 캠프포프 없어? 뭐야. 안 되잖아. 아 잠깐만. 캠프포. 요 방향인데? 캠프포프 누가 설치했어야? 장렬하게 산화했다. 와 여기 또 찾아있어. 아 레이저만은 없어. 찾아 어딨죠? 네 쪽에요. 자선생님. 2만 3분 3개 먹고 왔어요. 익스트라크션 준비하십시오. 에이글를 낸다. 핸드포도 부탁드립니다. 에이글. 아 네. 지지아. 아이소. 이. 해외. 오. 암. 이어. 아. 이. 이. 공지가 안되었는데 샘플 나 탄이 없어 탄 좀 먹을게 와 엄청 많은데 리퀘스팅 여기 네비도 내가 개슬링 센터를 다 드릴게 여기 샘플인가? 와 미친거야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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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샘플 3개나 있었는데 일반 다시 누우러 가면 돼요 핫 핫 핫 핫 암 리로링 아시아 안 불러줍니다 핫 뭐야 제트팬 뭐야 어디서 죽었어요 갑자기 아이스 이게 샘플 샘플 여기 샘플이 왜 없지? 어 여기 일반 샘플 졸라 많아 샘플 콜렉팅 왕사님 지켜줘야지 당장 날 지켜 응 아니면 저기 탈출지역에 샘플 두고 하더래 바닥에 샘플 두는 법으로 올린다 엑스는 이러게 되는데 뭐였어 뭐야 그거 썼어 아 아 자꾸 나한테 불 붙이지 좀 마 하하하하하하 왜 자꾸 나한테 불 붙여 아 뭐야 아 미치 뭐야 500km 본버 뭐야 차선생님 이상한 거 박혀있어 바닥에 파프 리인포스먼트 버튼 안 돼 파선생님 아셔야죠 카드 일반 샘플 6개 실화해 아 내 포타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음 뭐야 내 나라던데 문이야 서플라이즈 여기도 온다 겠틀링센트리를 분리해 놓 Out 26 26 27 28 어 나 근데 메인 미션 끝났나 보네 벌써 안녕하세요 이래라 이래라 안 돼 1, 1 캐논 나왜 열한 마리 죽겠어 아아! 깔아 죽었어 살릴게요 살릴게요 아 미친 택견님 뭐야 내 있어 죽어 있는데요 차자도 있어 근데 차죠 따로 옥게 색다네질 수 있네 뺏어 먹어야돼 아아아아아아 샘플 컨테이너 먹었어요 내꺼? 네 먹었어요 오케이 먹었으면 아아아아 택견님 마지막에 30 차례 g ומק 나 못꾸는 거야 아 아파 아파 나 못탔는데 어디가 저도 못 탔어요 총 5대의 그지로 뭐야? 나 혼자? 혼자 탈출하니까 좋아요 아니 저 샘플 맞고 바로 찼는데 샘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줘서 샘플 못 먹었는 줄 알고 막 존나 뒤지고 다녔는데 애절 안 쓰지 그래서 전쟁 메달은 좀 쐈다 래퍼 샘플만 챙겼다 6개 모두 챙겼다 래퍼 샘플 래퍼 샘플 래퍼 샘플 래퍼 샘플 래퍼 샘플 밥 좀 먹고 와도 되겠습니까? 아 시사 안 왔어요? 네 그래요 네 금방 오겠습니다 네 꼭 래퍼 샘플 래퍼 샘플 래퍼 샘플 래퍼 샘플 항상 래퍼 샘플 많은 히어로들은 제 생활을 보내주셨습니다 래퍼 샘플 래퍼 샘플 래퍼 샘플 피한데 소위지례를 준비 해야겠구만 술PA whereistor 자비 요즘 당장 리그 중인데 어떻게 그러면 fell Tele 파이 돌 찾는 피 맞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불 지옥하이점 멤버국 준비 난이도 하셔야 돼 헬퍼드 프라임 미션 코어디네트로라 거진 한 두번째꺼부터 열려면 세번째 샘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배어 확장 아 이거 무기배어 확장까지 해야되 무기배어 확장 세번째까지 하려면 무조건 지옥 난이도 최고 난이도 해야돼 무기배어 확장이요 그쵸 보라색 얻으려면 그쵸 그쵸 7단계 이상 7단계 이상 하고 찾아야 돼요 10개 있어야 되거든요 7단계 이상 하고 10개 이상 찾아야 돼요 10개 이상 10개 이상 10개 이상 헬퍼드 미션 프레퍼레이션 지옥이 7단 매우 어려운 자살 다음인가 지옥이 자살 임무가 그냥 지옥이잖아 자살 임무부터 지옥이잖아 자살 임무부터 지옥이예요 자살 임무 7단계부터 보라색 샘플 나오거든요 157단계부터 지옥ெ ocx 사 order 내부하고 Wong 80대 그리고 유승 analytic 인간과 싸우는거 거기서 또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쵸 그거 말고도 그냥 저그에서도 나와요 상관없이 나와요 이 작업은 리버티의 미래에 대한 연결이 될거에요 이 정도 하려면 4명씩 하려고 각각의 위치에 대한 연결이 되는거에요 어디서 데려가야 될거에요 어휴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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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채권 못가지 어 이거 총 총 이거 레이저총 괜찮아요? 사이스 안써 봤어요 근데 탄이 무제한이라서 한번 이거 사와야겠다 일반적으로 부스터나 이런거를 제일 먼저 사는게 좋죠 무스터 무스터가 이번거에는 없어서 아싸 원사 됐다 아 나 아직도 4관생거든 15렙부터 상상가 아 15렙 경장 아 오케이 네 그거? 15렙 되면 사야될 스트라타잼이 좀 많구만 15렙 되면 사야될 스트라타잼이 좀 많구만 스태미나 정진 스태미나 정진 스태미나 정진 명장 부스터에서 달리기 무력수 달리기 뭐하셨다고요? 그거 살 수 있어요 그거 살 수 있어요 아 또 직원 직원 호송이야? 네 아 그러면 센트리 어 기계 센트리 졸라 많이 깔 놓을 걸 그랬다그냥 전질 불러 열었어요 레이저어 빨리 나왔네 레이저어 빨리 나왔네 레이저어 나한테 불붙잖아 그걸 못 버리면 어떻게 샷건이 돼 레이저어 열었어요 레이저어 정권에 가야겠다 시민 불러 어 언제까지 몰려오실까요? 안 돼 어 시민 태워 죽였는데 시민 죽이지 마세요 어 아 이거 스위치 있는 대로 가셔야 되는데 시민 빨리 가 안 돼 불빛지 마 시민 네 스위치 있는데 여기 안 열렸어요 아직 어 여기 열렸다 스위치 3개 아닌가요 어 드리치 눌러 아 아 총알았다 수민이 죽는다 아 아 아 평알이 없네 여기 버튼 어디있나요 저거 끝에 있는데 주님 불러 이유가 너무 많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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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전단에 2개의 전단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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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어 뭐야 와 빡세다 아 뭐야 왜 이렇게 아파 그만 좀 나와 아 미칫 고급이 어디 떨어졌지 고급이 어디 떨어졌지 아 콜링 나와요 오케이 나이스 저 뒤에 있는 애 잡아야죠 저 로봇 저 뒤에 있는 애 잡아야죠 저 로봇 아 미친 빨리 스밀 들어가 마스터 원 오케이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응 아 미친 아 미친 어 아 이번엔 아 아 아 에 어 또 모를게요 잠이 늘리는데 예비 아아 아 안돼 안돼 아 안돼 으으으으으으윽 짜릿 짜릿한 저기 마 조우디 잠깐만 일단 올라갈 수가 없어 저 다운 컨테이너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저속 사태야 아웃 수술도 있거든야 박어막 생성기 순탄 뱅!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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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벅장!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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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ㅜ 으아블브 으아! 이제 오오오오 왔다! 왔다! 도망쳐! 빨리! 헤헤 뭐야 헤헤 헬기 헬기 움직여요 빨리 타 빨리 타 시간이 없네 헬기 또 뒤집어지는데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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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죽은거지? 특혜님은 왜이러니까? 와 이거 이 게임 12시에 넘어서는 게임하기 힘듭니다 이 게임이 진짜 왜요? 올라올라간 줄 뭐야 쓰레님 없었지? 맞다 아 네 번 죽었네 잠상치 않구만 아 이거 오토캐넌이 생각보다 삭이네 오토캐넌이 생각보다 삭이네 오늘 써보니까 느끼는 게 나름 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단발로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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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 수 있네요 헬포트 프라이브 엔게이징 오비뚤 트러스터 좋은거 같아 근데 이거 잔잔해주는 가방 어디서 사요? 백팩이요? 네. 백팩 스트라제미스 사죠. 뭐예요? 여기 따로 있잖아요. 보급팩이요. 보급팩. 보급팩이 그거예요? 응. 보급팩 저 노란색 그거 아니에요? 총은 아니에요? 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장전하는 거예요? 총 장전하는 말씀 아니에요? 네, 총. 그러니까 총 장전이 보급팩이죠. 오토케넌 같이. 오토케넌 배낭이 같이 와요. 아, 그래요? 네. 오토케넌 주문하면 배낭도 같이 포함됩니다. 와, 오토케넌. 오토케넌 탄이요? 오토케넌은... 그렇죠. 이게 무반동 소총이랑 똑같아요. 무반동 소총도 배낭 같이 나오잖아요. 음. 아하, 배낭 포함입니다. 아하, 배낭 포함입니다. 배낭 포함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너무... 무자비하지 않아요. 배낭 포함. 배포, 배포. 한 판만 더 하고 쉬었다가 쉬었다가 회의 참석하... 회의 가시죠. 대결. 음, 요건 짧은건데요? 한 30분짜리 하죠, 그냥? 이거 연속으로 해야됩니다. 아, 그래요? 네. 15분짜리. 오케이, 오케이. 흑, 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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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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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뭐예요, 미션이? 지키는거요. 지키는거? 일정마리 이상자공대요. 일단 보면 방어포탑 두개 있으면 좋겠네. 흑.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사람. 음. 여기에? 스테미나 증진. 스테미나 증진. 요, 오늘, 오늘 밤에 업데이트 있다고 하는데? 서버 업데이트요? 서버? 지금, 서버 한도 초과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접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테미나 증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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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스테미나 증진. These two- 준비하시면 돼요. 아, 내가 준비 안 했구나. 쏘리요. 나 놀러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 지금, 아, 간단한 게뭐 먹지 이러고. 핫도그 있다, 핫도그 먹을까? 칠리 핫도그, дости게 맛있겠네. 이 생각하고 있어. 으흑, 으흑, 흑, 흑. 흑, 흑. 존맛탱 존맛탱같이 생겼던걸 이러고 저항스러움을 사알이 그럼 오토바이톤 파괴가 여기 여기서 그냥 거점 방황하는거죠 네 그러면 그러면 확인해 오토가 젤 오토 오토는 나도 우리를 줍는 놔 공급기관 공급기관 신고시켜줄게 오 오 제 정치 안녕하세요 저 보급 헬기 떨구면 참여 안 한다고 하는데 보급 헬기 떨구면 공급기관 반공이 엄청나구나 공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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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샘프라 가무고 나이스 여기도 샘프라 나이스 공급기관 또 하나 이 세력 제가 하는게 세너만 있어도 함께 뭐 바뀌었고만 있어도 와우 와우 빙에나니 오 오 오케 오, 패클 떨어지네? 피해! 패클 1이 준비하며 배taa. 공격해 줄 수 5분ında! 오오오오헤 노바일 걷는 데 이거? 걍는 거 완료. 힌라크 1 돌려. 방원은 이번 정보ants 해주고, 안전한 일은 없네 우리도 배고파고, 나 들어가봐 정보서도 1년에 아멘 너무 빨리 끝났어. 2분? 5분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삼선으로 복기 일찍이 하나가rip이 적крет적 개철들은 결해진 잔이 우려 sistema BD 직접 죽인 것만 킬수로 포함 되나? 아니... 아, 네 그럴걸요 개.. 개틀링하고, 그... 개틀링하고 오토캐넌 두 개 깔아 놓고 존나 사야 됐거든요 경험치킨... 아메리칸 칠리 핫도그 50인가요? 일단 저 지금 정하고 있으면 저 소피 좀 보고 올게요 소피요? 소피 아버레이션 컴플리트 스티트 스티트 크림스커 시스템 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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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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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아 오늘 대략 모든 것을 직원 municipject 어... 탔다 개같이 탔죠? 나이스 이건 뭐에요? 공격이에요? 발 타이탄 잡는거야 그럼 380 고폭보다는 센트리 두개 놓는게 낫겠다 아 근데 그 히비... 애가 뭐지? 홀릭님 오토캐논 놓으면은 뒤에 배낭 하나 더 못매요 그거 배낭매야되는거잖아요 전기장력장 맞아요 방어막 생성 100개 레일건도 총알 배낭 있지 않아요? 레일건 없어요 아 오케이 다행이네 흠 스타미나 증진 요기 개구리가 털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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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거 세상 파업해라 어? 모든 인생의 인생은 당신의 손으로 가려져 도망가게 될 것 같다 도망가게 될 것 같다 택택이 찾았다 아 바이타이탄 두 마리구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우 스타미나 덜 깎이네요 달린데 오우 왜요 왜 이번에 부스터 썼거든요 스타미나 쟁점 부스터 그러네 좀 더 오래가네 오래가는 파워 스타라타잼 이거 이글 한번 던질게요 앞에다가 한참 걸리네 이거 시간이 길어졌구나 디모크라티나 덜 깎이네 오우 오우 택지컬 아셉트 제 곳에 출발해 여기 위에 잠 못붙었거든요 제가 활성화할게요 도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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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오케이! 스캔 돌려던 이제 지도에 다 나오네요 보물 위치가 타이탄 잡으러 갑시다 오케이 타이탄 저기있다 일단 오토캐넌 한번 이글 공중타격 한번 날려볼게요 네 가시고 로우 타 와 미칭 차저가 귀에서 막았어 잡았습니다 스피어 세대 맞은거 나도 나도 너도 어떻게든 타이탄 타겟 지속력을 불러요! 팀으로 발급을 필요해요! 샘플 많은 방에 이글 공중타격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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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작님! 박격포요? 저 박격포 없어요 박격포 누구야? 뭔가 터지면서 죽었어 나 ENP ENP를 맞아도 죽어요? 안죽죠 왜 난 죽어? 너무 허약한게 아닐까? 혹시 오토마톤이세요? 오토마톤은 뭐죠? 로봇이요 로봇 로봇이요 예 그런거 같군요 로봇이요 와 스피어 진짜 말든다 지승전하는데 네 그것도 옆에서 무반동처럼 보조해주면 시간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게 한데 생각보다 좀 짧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보급 하나당 탄 하나 줘요 야 미친 핀 북쪽 아 아 일반 샘플 두개랑 희귀 탬플 하나 트렁님이랑 나랑 각각 나눠 먹었어요 네 네 네 네 고급 아 고급 알 parach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잠깐만 아 저 지금 죽더라도 잠깐, 저 지금 이거 누가 찾으러 싸우죠? 어, 여기 샘플 위치 다 나오네? 저희가 그거 돌려서 그래요 레이더 돌려서 그래요 레이더 스테이션 돌리면 지도에 다 나와요 와우 형이 좋은 거 돌리셨구나 레이더 스테이션 돌리면 지도에 다 나와요 우리 다시 돌아가세요 자, 사회자에게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가세요 다른 사람은 다시 돌아가세요 레이더 스테이션을 불러요 레이더 스테이션을 불러요 아이안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아이씨 아이씨 어? 여기 괜찮은데? 샘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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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라인업 하나 잘못 올려가지고 보북 떨어집니다 제 앞에 보북 떨어지는데 22초 걸리네 아이씨 꺼져봐 꺼져봐 필요하신분 저 이거 오토캐논 탄 충전좀 하느라고 이건 아니고 자 챙겨갑니다 반자동이랑 자동으로 바꿀수도 있구나 개꿀이네 이거 어떻게든 자동으로 써봐야겠다 타이탄 잡거나 보석 먹어야 되는데 네 드럭 끝에 있는 보석 제가 먹으러 가볼게요 네 제가 여기 가볼게요 M2 도와드릴까요? 뭐야 거울 불 왜 이리 많아 여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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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어요 무사기 있네 여기 끝 어이구 스피어다 아 진짜 많아 스피 샘플 2개 먹었어요 나이스 거짓 어휴 어휴 차선생님 스피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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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스피어다 호흡 홀 찾아가 더블 으아 뭐야 이거 아 차주 3마리야? 너무 오고 아냐? 아 치였어 엘리사이버는 절대 안전해 아 꺼져봐 아 어이단 싸우기 싫다 소화져라 좀 나한테 뱉어 나한테 뱉어 어... 우리 도전 고수 이거 끊어 흐어어어 놀어 나한테 놀어 흐아 으아 놀어 흐어어어 놀어 안 되지 죽이면 안 되지 나 죽이면 안 되지 나 죽이면 안 되지 쇠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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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으로 발전이 필요합니다 쇠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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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상으로 정상으로 혼랭돌 혼랭돌 정상으로 정상으로 중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나 반역자 됐다는데? 네? 반역하셨어요? 아니 임무 경계지역 밖으로 나갔다고 반역자 돼가지고 폭발 당했어 어 어 아 이거 너무 많은데? 내가 살려야 되나? 이쪽으로 부를게요 아 나 이거 세 개 두 개 있는데 반역자 컷 대보국도 불렀어요 세렛님 그 왼쪽에 네 거기 제꺼 컨테이너에 그거 있거든요?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달리고 있어요 오케이 어디가 지지? 물 까야 되는데 여기 일반 샘 이거 나 먹어라 이거 나 먹어라 이 샘 이 샘 이 샘이랑 일반 샘 먹었다 아파 아니 아 안 죽었어? 아 아 죽어라 아 안 죽었어? 죽어라 이 통화롭는데 상호점이 위로 올라가야겠다 역시나 역시나 다른 제거 역시나 발을 잡을까요? 발을 잡을까요? okay 다운 시스템 아 미친 나 갇혔어 나 둘러싸서 올렸네 나 총 하나 없네 왜? 왜? 형! 형! maksa empty we want to run we want to run 태어나자마자 벌레, 벌레 천국인 곳으로 왔어 한국 품질 깨는데 계속 몰려오더라구요 와 찾아다 아 마건이 안돼 와 찾아 두마리다 찾아 두마리가 아니네 넌 찾아도 아닌데 왜 깝치고 지랄이야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가셨지 아 사드린다, 사드린다. 사드린다. 아, 끝이 왔어. 사드린다. 레이저 켄. 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사드린다. 마지막 리로딩 아이 편없다 아 따가워 편의점 센터 간다 뭐하냐 센터 도망가 거짓말은 왜 이렇게 하죠 정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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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는 없네 정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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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정음도 찬도 없는데 찬도 없는데 탄이 없어 아이고 버그군 여기 파 선생 잡았나요? 네 잡았어요 한 마리 더 있네 라곤이 왜 이래 안 돼 아아 아아 천이 없어 천이 없어 우와아 정신의 브레이커 제가 미안하지만 좀 쓰겠습니다 변하게 쓰세요 브레이커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브레이커만 가져가고 증원은 증원 안 됐어요? 아 증원이 안 됐구나 내가 할라그랬어 네 브레이커만 가져가고 그의 길을 탈출하고 레스피어 각자의 바퀴 저는 제 브레이커만 가져가고 다시 발전합니다 두명따 단지 방식을 증위해 타이탄 움직인다 네? 타이탄 움직인다고요? 이런 이런 랭킹에 사포트 리퀘스틱 리퀘스틱 포티피케이션 죽었어? 랭킹에 사포트 랭킹에 사포트 다이탈 라곤 발사 컷 리퀘스틱 리퀘스틱 나 한번만 쏴 줄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나 각성제가 없어 증원해줘 랭킹 컴테이너 재보급 이제 부르면 돼요 왔어요 재보급 탄도 없어 재보급 이제 돌아왔어요 아아 재보급이 너무 멀어 파워핀인데요 파워핀 파워핀 빠져 개쌍인데 재보급으로 내려가기엔 탄도 없어서 파워핀 최대한 많이 득니다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아아 재보급 재보급 타러 가야됐네 다이탈 마지막 3라운드 다이탈 지속력을 전사하자 파워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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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답이 없다 불 붙이지 말고 도망 치자 한마리 잡았어요 이거 아 이거 2마리 더 있다니까 2마리 뒤에 한마리 더 있어 네 아 c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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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다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아까 내꺼 자원 컨테이너 먹었어요? 자원 컨테이너? 샘플 컨테이너 샘플. 저 하나 먹었어요. 아, 오케이 나이스. 두개인가 세개, 세개 들어있어요. 이발 샘플. 이거 괜찮은데? 어, 어디에 타노? 네, 뭐. 센트리로 불러요. 센트리로 불러요. 일단 탈출구 쪽으로 직진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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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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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거 미치 많아 우리 갈려 셀츄 이거 부를게요 네 불렀어 2분 에이글 공중타격 어 뭐야 너무 가까이서 죽었어 살려 드림 어 살렸구나 다 선생님 오셨구만 가셔야죠 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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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돼 싹 돼 으도 사이 아 몰려 들어 온다 또 찾아라! 또 찾아라! 나이스! 가자! 컷! 이거 방어막은 오토마토 난데 좋겠다 또 찾아라! 에어 서포트! 에어 서포트! 에어 서포트! 엄히! 에어 서포트! 미 음 aos 으 5분만 못먹고 한호 1분만 못먹는 곳 전화가 있는 것입니다 전화가 있는 것입니다 전화가 있는 30분 전화가 있는 20분 탈퇴하자 찾아왔다 찾아왔다 와 미친 왤리엘 라곤이 안되 밀걸렸네 탈퇴하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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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을뻑했다 안 돼 아 아파 아 네 아 레이터가 죽긴 좋은데 생각 리버티가 봤어 승리하고 있는 무기를 쓰겠는데 여기 진짜 개빡셌네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봅시다 여러분 네 글쎄 뭐 오 가운 짓 와아 와아 15렙 532킬 이 샘플은 모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라이 디스토이어가 스키드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샘플은 400번이 넘어요. 악어 사기 때문인가?